물론 그동안 잘 계셨지요 예 잘 있었고 예 반갑습니다 야초를 내가 생각하는 마음만 내가 정말 그 진돗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야초를 생각하는 차원에 사는 양이 굽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 저는 또 우리가 진돗개가 전능한 개는 아니니까 나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더 강하고 더 영민하고 그러다 보니 진투에 손을 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곡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여러 가지로 항상 마음에 걸려왔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좀 더 우리 진돗개가 발전하는 길 우리 진투가 발전하는 길 그걸 생각하게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 어렵지만 정말 개를 사랑하고 진돗개를 사랑하고 진투를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과찬이십니다 나도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대현동백고를 그에겐 동기와 정말 대현동백고 어떻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현동백고스토리 1탄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고 2탄은 언제 나오느냐 3탄은 또 나오느냐 계속적으로 나온다 원래는 건강에 허락하시는 한은 계속적으로 또 재미난 이야기는 덧붙여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2탄을 제작해 가지고 이번에는 대현동백고 당시 못했던 이야기들 또 원로님 우리는 후배들이고 또 일반 애호가들도 있지만 진투를 하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원로님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도 또 알고 싶고 하는 게 많으니까 빨리 좀 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메모를 몇 개 했는데 이게 방송 중에 촬영을 하다가 메모를 안 하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대현동백고를 원로님께서 대현동백고 같은 놈을 구하러 나는 진도섬에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교통 여건이나 뭐나 내가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뭐나 여러 가지로 참 제약이 많았을 때인데 불편함이 많고 그런데 그런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걸 감수해 가면서까지 가서 진짜 헤매다시피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놈을 데리고 나온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 진도계에 빠져 있던 분들이 당연히 가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진도계는 잘생기고 투기를 강하고 싸움 잘하는 놈이 좋은 거라는 그런 등식이 있었을 때니까 그런 놈을 구하러 간 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구하러 가기 전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게 부산 경남 지방 전국적으로 시기적으로 진투가 처음 활성화되던 시기 그런 역사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원래 내 성질이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도계 백구를 딱 그거를 구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그 전에부터 진도계 좋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날 그때 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도계 좋은 거 진도계에서 최고 어디든 내가 최고 아니면 안 구하는 사람이 제일 잘생기고 싸움 잘해야 된다 이런 그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진도에 매일 들락날락해집니다 그래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빼고 가고 아 그 대놈 백구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도 전에도 그래 수차례 왕래를 하셨네 네 수차례 수십 마리 가놓으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캐와 보니까 또 아닌 거는 아니고 그래 다 또 처분하고 다른 사람 줄 거는 줄 보고 줄 빈 개들이 부산 끝에 나가서 최고의 개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최고의 개별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서 다시 이제 또 진도계를 가지러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한 78년도 정도 됐는데 그때는 길도 여기서 진도 가는 것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길이 어떻게 나쁘든지 터덜 걸어 세계에서 제일 나쁜 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비프산 길도 있었기고 눈치를 흐트러 부시고 들어가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진도에 진도 들어갔을 때 정말 진도계 진도계 지킨다고 오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바닷가에 배 타고 들어갈 때 밀반출 단속한다는 오는 게가 좋다고 하면서 말이지 좋은 거 사서 노력하면서 큰절까지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도도 가서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봤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밥이 그 진도 섬 안에는 우리가 80년대 80 몇 년도 그 80년대 86년도가 5년도인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도 비포장 길이 거의 비포장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다 돌아가고 또 개를 몇 마리 두 마리 사고 이래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돼서 그때 진도 1회 전람회가 열렸다고요 그건 78년도입니까? 9년 78년도 정도 되겠네 그래서 돌아보는데 개 한 마리가 젖자 보니까 걸리면 물고 때리비고 막 하는 게 백구라 그래서 백구 저거를 빼내려고 하길래 막 그때도 삼십 삼십만 원 돈이라 그래 주인은 그런 게 안 팔라고 그 당시에 그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게 저기 노루도 수십 마리 잡고 저기한테 당할 게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중앙정보부에 있는 김옥수 마산에서 마산에서 잘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 아 진도섬에 있는 고향이라서 고향이라서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8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전영암 씨가 조합장하고 90년대 초중반까지 그래서 이소로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돈 삼십만 원 내네 그 당시에 개 한 바람 삼십만 원은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 지난 한 바람과 이야기 한기 황석 한 마리 갑시다 내가 딱 삼십만 원에 나가라고 보라고 한 거야 황석 한 마리 갑 보대네 두 마리 갑 보대네 황석 한 마리 갑 보대네 황석 한 마리 갑 보대네 황석 그래서 담아 싣고 왔어요 담아 싣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 개를 진도에서 안 내보내려고 온 초소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해 놨어요 아 그게 매매가 되었다가 소문이 났네 그래서 가 나간다 보니 가 나간다 육지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다 그래 이제 전부 다 국립 공무원 이야기를 다 해가 몽간하게 딱 만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비리 그분들이 뭐 이래야 용돈 정도 주면 뭐 그것도 하고 그런 좀 비리 아닌 비리도 있었지만은 좀 뭐 그렇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그게 반출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저거 나름대로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확한 가차지가 있었는데 진도 현지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 백촌에 가가지고 그 돛담배를 하나 빌려 벽촌이라는 데가 그 나루터 그렇지 진도에 고기잡이 조금 짐 맺혀있고 고기잡이 조금 예예예 울돌목 쪽에서 그 벽 벽 벽 벽파 아닌 거예요 벽파 아니고 가정에서 그 배가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개를 담아 싣고 건너놨다 다른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다 빠지고 그 그 그 저 기존 나루터에는 나루터에는 저거 나름대로 이제 지킨다고 하고 못 가져간다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 나루터에는 또 연락이 안 됐어요 네 네 집 몇 해 있고 뭐 네 네 아예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로 가 돌려 나왔다 벽파 옆에 그 이제 건너놨다 건너놨다 살짝 담아 싣고 목포를 해 달렸다고 거기서 해남으로 안 나오시고 거기서 해남으로 안 나오시고 목포로 갔지 그럼 거리가 전부 된다 아닙니까 예예 차를 가 갔기 때문에 남아 싣고 거기서 목포를 건너놨다 그래 목포에서 그날 재와가지고 목포에서 하루 밤 주무시고 나오시네 자고 이제 배를 차를 가지고 마산으로 왔다고 마산으로 안 하니까 크기가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뭐 싸움이 사냥 뭐 사냥 현지에서 보셨을 때보다 데려다 놓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그 이제 좀 정도 들고 조금 이제 그전에는 뭐 많이 경계를 했을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더 좋더라 그리고 이 개는 절대 그 나부재리는 아니에요 낯선 사람 봐도 막 확 짚고 그런 거니까 경계만 딱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이 됐고 또 이제 며칠 되고 있어서 잘 다르더라고 이제 맛있는 거 주고 이제 대고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내 거기로 싸움 좀 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 뭐 박살나프다 입봉에 막 다 다 다 다 잡았지더라고 근데 주력이 굉장히 기더라고 산을 많이 튀는 거는 맞는가봐 마십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래 가져오가지고 생활하는데 뭐 싸움 좋다고 다 고르고 뭐 그랬는데 이제 부산하고 진주 김석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 내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수의 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게 정확한 연도야 물론 오늘부터 뭐 진도 투견 게임을 한다 이래가 모여 갖고 오늘부터 합시다 이렇게는 안 됐겠지만은 대충 부산 경남에 박사모님이나 신영태님 이런 분들 또 우리 원로님 이런 분들끼리 교류가 되고 지역 개들끼리 뭐 동네 개들끼리 뭐 입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역 개들끼리 뭐 마산 진주 부산 마산 이런 식으로 경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 79년도 80년도 79년도 대형동 100그로 가져올 건물 옆부터 그런 경기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전에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진도께 조금 가갖고 피풀 한 번 가갖고 사람씩 이랬는데 진주에서 김석진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국 지역이 피풀이 돌은지는 원래는 조금 거기에 조금 연도적으로 조금 그 하시는 분이 피풀이 돌은 거는 그 이유거든요 피풀이 돌은 거는 80년대 81년도 이때 피풀이 들어왔고 그건 조금 유해고 그전에 지금 70년대 이야기인데 김석진이나 이런 분들하고 70년대 다 됐어요 79년도 그래야 되니까 80년대 다 됐을 거예요 네 이것이 비슷한 시기인데 78년도 79년도 보다는 앞서는 게 그것도 싸움을 안 하긴데 김석진의 사람이 진주에서 최고 주목이 됐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의가 한 거는 크게 없고 개인적으로 진도께 키우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그게 7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78년도 2년이니까 김석진씨하고 그전에 싸움을 붙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싸움을 쉽게 생각도 안 하고 진주에서 김석진씨가 아무개라도 데리고 오라 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인데 진도께 싸움을 잘하는 거 데리고 오나 데리고 오나 그래 이제 김석진씨하고 박사모하고 신영태하고 저리 연락이 돼갖고 그럼 마산에 간발이 있다고 그럼 박사모님하고 김석진씨 그 분하고는 서로 그 점은 알고 지냈다 그지 알고 지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70년대 중반부터 이게 아르마늄이 이렇게 시작된 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하지 뭐 아무도 고의라 이랬더니 그래서 마산 왈을 마산시 왈을 폭부스라고 했어요 폭부서 옆에 잔디밭이 쫙 흔들었거든요 그 그 오랫게가 이제 부산 사람 진주 사람 저게 아는 사람들 그거 다 모였다고요 부산 마산에 양우님하고 원로님 주변에 분들도 참석했었고 진주 팀들은 김석진씨 그 분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진도 투견 이쪽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금 먼저 한 입장이었다 그지 쉽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고온다고 아무거나 고온다고 자기 나름대로 원로님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지만 자 그때 원로님은 뭔가 뭔가 내놓으라 할 계능은 없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연락이 돼 나한테 연락이 왔대 신영태하고 박삼하고 진주인에게 하고 한번 할래 이랬다 다행도 배꼬로 가져왔을 때 가져온 이후에 그전에는 몇 번 여러 마리 가져와갖고 뭐 몇 번 붙여갖고 뭐 김석진씨 개한테 다 몇 마리 졌다고 말씀하셨다 황구라 카드만은 김석진씨 개가 아니겠습니까 배꼽 김석진씨 개가 예 그것도 배꼬셨습니까 예 그것도 골이 또로로 말아갖고 진돗기에서 참 했다고요 그래서 싸움을 참 잘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뭐 한번 하자 이러다가 그때도 얼마 걸었는가 모르지 한 2백만 원 걸었는가 그래갖고 아홉시 딱 해갖고 우리 쪽에서 가 있고 그래서 하니 그 엄마한테 붙였다고 호갈불자 말자 막 딱 파고등 딱 응가갖고 바로 입봉 딱 잡혔다고 이 잡힌 게 다 좋아갖고 테리핑에 대반에 골이 싹 내려갖고 그게 진통하는 후배들한테는 인구에 회자된다 하나 보지는 못했지만 마고 그래서 대영동 백구가 그래갖고 진주의 황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의 어떤 분 황구한테 몇 번을 붙인 거 맞아치고 그래갖고 원로님이 막 샤이 등이 많았는데 대영동 백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경기에서 분풀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황구가 아니고 백구였네 돈 타놓고 너무 빨리 조집히니까 돈도 와까리도 이쁘고 돈 다 돌려주고 그거는 인간적인 부분이다 그렇지 그렇지 인간적으로 마산이 왔으니까 있으면서도 부산서도 함께 맺는데 부산서 그거는 차우차우튀기나 입봉에 전부 귀물리가 미미물리가 다 젖은 그건 황구지 황구 그래가 꼼짝을 몬해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중간에서 연결하고 박사모씨가 그것도 연결이 됐습니다 동킹은 동킹입니다 우리 고인이 된 박사모님이 그러고 부채지 운동장에서 부채지는데 운동장에 가야 물 빠지는 거 요만한 하수구면에 들어 놨다 아입니까 세명가 높이 말하고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그게 마고 운동장에서 뭐 마고 그게 그게 이야기가 와전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 이래 올라왔었는데 벽구가 그 빠질빙니다 그래 우여서 당 놀러가고 뭐고 막 조져냈대 우리는 젖다 캤어 빠진 오지를 못하니까 운동장 하수구 그게 그렇지 또 이 자오 물 들어간 놈들이 초반에 대시가 좋으니까 그래 막 우쨰우쨰 해갖고 이게 딱 빠져 놓으라고 빠져 놓으면 딱 무고 막 안아주는 기라 막 거기서 조져갖고 어 이런 게 아니지 이런 게 아닌데 빨리 도망가가가 아닌데 발만큼 행그지 특징적인 출통적으로 그놈들이 압도 좋고 힘도 좋고 초당에 이익이 좋지만은 지극이 안 될 때는 또 빨리 포기해 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억울해서 이 징계가 아닌데 몇 번씩 접으니까 다시 한번 함 더여도 함 더여도 그러고 오히려 그래 다시 또 었어요 었차에 었어도만 소용없어요 그때 마당뛰기 링도 없이 마당뛰기 할 때는 그때는 그나마 돈이 좀 걸린다 해도 도박이 아니고 그때 그것 때문에 참 인간적인 분위기로 참 자존심 하나 걸고 이렇게 한 거지 괴럴 데리고 다니는데 이 마예고 운동장에서 내가 괴럴 위에 한 이청 높이쯤 떼지 다미일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거기서 운동식이 갖고 오준비고 이래 샀는데 밑에 고양이가 한 발씩이나 가는데 거기서 바로 들고 뛰어내릴 뻔는데 이청 정전국에 보면 그 한 놈들 과격한 놈들 과격한 놈들 쏘아쁘지 퍽 긋는데 그리 보니깐 안 죽었어요 그래 살려가고 왔는데 정말 거기에는 또 마구 뒷산에 운동장에서 잔디밭에서 도사가 한 발이 운동식이를 오세요 그 당시에 또 도사 교회놀을 많이 켰다 끌려가고 하니까 바로 떨어져서 붙들게 그래서 안 죽으시네 걔가 안 죽어있어 퍽퍽퍽퍽 퍽퍽퍽 독한 놈들이 대현동 1009피를 받은 놈들이 그래 이도 나가고 빼가 다 보이고 도사나 뭐나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더라고 1, 10분 정도는 모진 놈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집어도 죽어도 후퇴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다 알아보면 켄넬사고로 줄사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죽는 거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진돗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한 마리도 없다 그래갖고 얄궂은 거면 싸움 시기적으로 오면 오래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개를 캐하다가 부산으로 간 동기는 박사모하고 전부 다 박도희가 찾아와서 신영태가 찾아와서 걔 돌아왔고 어떻게 3일만 남아서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게 좋다 죽고 그게 이제 원로님이 78년도에 78년도에 데리고 나오셨지 79년도입니까 78년도 9년도 그 때 그 데리고 나오셔서 원로님 손에서 한 2년 이상 있었습니까 3년 그러면 81,2년도로 넘어온다 그렇지 그래갖고 박도희한테 죽이게 됐어요 박도희한테 또 가갖고 개삼 한 서너탕 해갖고 돈돈 많이 담으고 이랬어요 결국 결국 이제 행불될 분이 같이 뭐 번식도 못하고 걔를 이제 안 먹게 되니까 가 나가면은 고마 고향이 있는지 발발이 있는지 있는 데는 딱 짚고 있다 놓으면 막 박물고 치기 보고 막 고양이를 잡는데도 저 지붕에 있으면 어떻게 타고 올라가도 타고 올라가 몸이 인마들이 몸이 빡시면서도 몸이 가볍더라고 보기 보다 보기에는 좀 둔하게 보일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안하고 버려지고 몸이 좀 이런데 그 후대들을 봐도 그렇고 아까 전에 차오 피드로 가는 이야기들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만은 화이팅 아주 좋아 사람들은 기주견이 질기다 어쩌다 하던데 우리 진돗개들 질긴 놈들 봐보면은 아주 끈끈한 경유차들이 끈끈한 힘을 쓰듯이 그런 진돗하게 견디는 그런 맛이 분명히 있는데 기주견들은 안그래 막 죽이려고 자기가 어떤 약세를 보면은 진짜 막 모질게 하지만은 무너질 때 보면 한 방에 흐물어지거든 그런 게 우리 진돗개들하고 다 다르고 이게 어떤 뒤에는 번식 과정에서 기주견 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대현동 배꼽피를 받은 놈들의 특징이 그건 거라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기주견이 이러니 원래 기주견이 진돗기입니다 거기 이제 아주 그거는 이제 먼 거로 가면은 우리 뭐 사람의 이동 또 이게 또 뭐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도 일본에는 조그마한 개들 조목 문화가 있을 때 조그마한 우리가 왜 그 외소한 외자 개도 그렇고 그런 개만 있다가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다 넘어간 게 사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진돗개 자체가 바로 갔다 이렇게는 마산 가포 수영장 옆에 그 올겐도 치고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돗개가서 깜깨를 한 마리 작은 마리를 깔고 왔어요 그 겸에만 붙이더라 그래 우리집 자가 겸에 붙여줬어요 그 새끼가 다섯 마리 났는데 성품이 막 강아지 때부터 둘이 붙어가지고 그 옆에 바로 바닥 갔대 바다 물에 빠져도 두 마리 붙어가지고 그런 모진 놈들이 그게 평균적으로 봐보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진돗개가 지금 물론 하향 평준화 됐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도 그런 우려를 좀 하지만 우리 진돗개만 봤을 때 특출한 개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영 못한 개들도 많이 없어지고 평준화 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고교 평준화처럼 좀 하향 평준화 됐지 않느냐 그러나 모양새는 하나로 통일된 어떤 그거로 지금 어른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전람에 뛰는 개들 이거 지금 일본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근래의 밥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그게 냉정한 우리가 보는 것인데 품성적인 면이나 또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개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데 대부분 동의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진돗개가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는 그런 희한한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모순되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론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진돗개 과거에 우리 진돗개 맨날 과거 이야기하니까 뭐 없는 이야기 지내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개와 비교해서 우리 개가 뒤떨어진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 개들이 평균적으로 모양새나 뭐나 조금 우수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일본 개들이 특별하다 우리 눈으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개들을 여러 사람들이 수입을 해가 오고 그렇게 봐도 그 개들은 그 개들의 특징이 있고 우리 진돗개가 가진 그 끈기나 이런 거는 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스톱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순수 진돗개를 추구하는 분들은 천연기념물보호법이라는 신도 현지 사람들은 거기에 제약을 받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순수 진돗개를 추구하는 분들은 또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갈 수 있고 신혜를 수혈하는 거 그런 걸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순종 잡종 개념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시옷이 없는 그것도 진투 현지 사람들이 농간에 의해서 다 챙겨가는 거거든요 고위 명사 중에 우리 진돗개만 열었다 뺐다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든 진돗개의 물을 흐리는 그걸 좀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충분히 막아낼 그것만 있으면 개량해서 우리 진돗개의 한계도 분명하고 전지진흥 한계가 아니니까 그게 이수진 장군처럼 안중호 의사처럼 전지진흥 한종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붕산개는 뭘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순수한 진돗개는 그 순수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되고 또 개량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한계를 얻기 때문에 이건 견종이 분리되어야 된다 진투라는 새로운 그걸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데 참 개인적으로 저도 매체링이 많고 물론 이 진돗개의 현실을 보면 답답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현대사회가 중형견 이상 키우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진돗개 한 마리라도 키우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참 나름대로 열성이 대단합니다 또 그런 농간을 부리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진두클럽이 존재하는 한 믹스견들에 대한 정보 우리가 먼저 그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다 당신들이 순수진돗개를 추구하는데 자료를 활용해라 말을 안 해도 그분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조견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이전부터 진도투견이 성행을 했지만 이 대현동 백구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대현동 백구가 원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지에 나오면서부터 스타성을 가진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개들은 물론 노랭이도 싸움을 잘했다 72년도라고 알을 말하면 그건 한 거고 60인대가 거슬러 올라가 군부 내에서 박통희 한마디 한 종교로, 체계전교로 또 군교로 한번 육성해봐라 하면서 그런 군부 내에서 또 군인들 상무정신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놈들이 아주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떤 바꾸가 없으니까 그게 맞아떨어져서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런 정보가 또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초창기에 진도투견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 당시에 형편이 다 괜찮은 분들이 진도개를 키우고 했지만 왜? 강아지값이 비쌌습니다 그때 돈으로 강아지 한 마리 권해도 15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안 했으면 70년대에 큰 돈이었다고 그 당시에도 그 지역마다 보면 참 기가 많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진도투견을 다 시작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 양반 건달이다 뭐 어떻다고 만약에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역적이든 어떤 민족적이든 그런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이걸 시작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지역 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게 유행하게 되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 놓고 그래야 그게 우리 아이르바이를 떠나서 다음 세대에 지금 투견은 이미 종말을 고행시되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괴력해와 보니까 원래는 안 그렇던 게 싸움 잘하는 놈이 머리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니 그거는 뭐 우리 지금 찬양하고 있는 박기사님 내 말 틀렸습니까 다른 말 뭐 맞습니다. 근성도 좋고 그렇지 그런 그걸 알기 때문에 진투에 매료되고 한 거지 그게 좋은데 정말 우리 진돗개 백구라는 놈은 근성이고 멋이고 간에 전설적인 개더라구요 그 일생일견이라고 그게 우리가 참 그런 놈을 한 마리 만나기 위해서 좋은 개가 있다 하면 또 구경도 가고 번식도 해보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외신 도끼를 좋다고 내가 이 개도 키워보고 저 개도 키워봤지만 오줌둥 잘 가져오고 깨끗하게 하지 사냥 잘하지 성품 좋지 할 것 남을 데가 전설적인 개라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영동 백구철은 진짜 일당백으로 이것저것 다 잘하는 개들이 특별한 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성품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미래적인 것에는 진돗개가 하나의 모습 원래 하나의 모습 하나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각 협회에서 하나는 통일된 어떤 모서, 품성, 순종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진돗개를 알리고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특징적인 부분 내가 진돗개는 분명히 수립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립 성능이 떨어진 놈은 천점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의 개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개들이 과거의 개들이 뭐 있었냐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사냥 이게 유예조수나 이런게 된건 없었고 없다보니까 그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미래적으로는 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소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게 자 드시사장개 또 가정계도로서 가정계도로서 귀를 나면 사회성이 너무 성격이 메마르면 곤란하니까 이런식으로 개통별로 수려폐열 그전처럼 중구난방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렇게 세분화 돼서 지금 가는 어떤 기초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진투가 해야될 그런 명색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선보게 써야 된다 다른 곳에서 선보게 써야 된다 좋은건 우리 선수진투계들이 다 하고 험한거 돼지사장 돼지사장 한다는게 사실 아차하면 개죽이고 정말 그건 험한게거든요 제일 험한 이걸 우리가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 진투들이 잘 안 다치고 또 영기하게 해주는 놈들이 한 놈둘 두는 자꾸 생겨나니까 그게 웃기는게 다른 피가 들어간 놈들은 뭘 섞어도 진짜 물방역 하나로 보면 완전히 피플을 섞었다던지 이런게 표가 확 나는 이런 개들이라야 좀 무는 그게 있고 또 뭐 모습이 한국적인 모습 우리 토종에 진돗개를 떠나서 우리 풍산개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토종적인 모습에 어떤 그걸 많이 가진 개들은 아니 여러 가지를 좀 봐보면 서양개들이 서양에서 개량한 개들보다는 뛰어난 줌도 많지만 몇몇 하나는 특화된 그런 부분에서 약한데 이놈들은 대놈 배꼽히가 들어간 놈들은 그놈들의 버금갈 물방역 그놈들의 버금갈 어떤 행동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걔는 또 한 2년만 되면 번식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5,6대 7,8대 10년 15년 후면 지금 일본 개들은 우리 진투들 지금 우수한 놈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일본 개들이 진투를 못 따라옵니다 기주관들 뭐 시꼬구 수리페리라 해가지고 우리 빙주 씨 잘 알지만 영 얼트도당수 그거 일본 게 아니거든 그런 개라야 대지를 하지 우리는 우리 한국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게 옳게 하는 놈들은 다 대현동 백구피가 들어간 놈들이거든요 예 아십니다 그런 점에서 대현동 백구가 더 소중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지금 사진도 한 장 없는 상태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입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